이쪽은 라브쪽이 아니고 마리나베이 샌즈 타워스루에 있는 전망대 뷰에요. 그냥 전망대에요. 그냥 전망대? 대체 말이 그러네?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따로 있거든요. 엘리베이터가 타고 올라오면 한바퀴 돌게 되어있는데 제가 한바퀴 쭉 돌아볼께요. 여기는 시내 풍경. 아직 사이언스 뮤지엄이랑 에스플라네이드에 있고 전망대 쭉 가볼게요. 중간에 가득 풍경을 geh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사람이 얼굴이 안보이게 여기는 카페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따가 가보려고요. 아, 죄송해요. 사진 찍으러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요. 오늘은 폰 밖에 안 들고 왔거든요. 저희 가든스바이더베인가? 정원이 있는 쪽이고, 아! 가든스바이더베이는 이쪽에 있는데. 이쪽은 맞은편 전망대 끝인데, 양쪽은 비슷하게 생겼네요. 카페 쪽은 제가 올라가서 한 번 볼게요. 맞은편.